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은 이렇게 자 결국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요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전일에 이어서 은봉이지만 일단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72,800원이었는데 72,900원으로 중심선 위로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 언제 반등 나오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 우선주는 또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 나올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홍주식에서 주식정보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식정보방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에코프로그룹주, 포스코그룹주 또 삼성전자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실시간 정보, 또 리포트, 또 뉴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의 관심 종목과 자 그리고 또 주간 단위로 발송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리포트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면 자 이 종목들을 홍주식의 시그니처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도 똑같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월 20일 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3,250원 이하에서 매수가로 딱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그날이 요날이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날 3,250원을 딱 찍고 자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 50%가 넘는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월 20일 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합니다 이때 가격 다음 날 23만 6천원을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요날 방송을 하고 다음 날 요날이 매순날인데 요날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23만 6천원입니다 정확하게 23만 6천원을 찍고 자 지금까지 50%가 넘는 멋진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이 주간 리포트 자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리포트에 들어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주식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무료로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참여 방법은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 참여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항상 수익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홍주식 무료 주식정보방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크게 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지금 요선이 있죠 요선 요게 요게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결국은요 요 중심선을요 중심선을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7만 2천원대 요기가 7만 2천원이에요 7만 2천원대를 계속해서 딱 지지하고 있죠 7만 2천원 7만 2천원대를 지지하고 있고 박스권 상단이 얼마에요 7만 5천원대입니다 그죠 7만 5천원대를 이렇게 박스권 상단으로 해서 자 요 사이에서 주가가 지금 한 달째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중에 여기 보면 노란색 선이요 노란색 선이 바로 21선입니다 요 21선이 또 중요한데 21선 밑으로 위에서 놀다가 또 밑에서 놀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도 안 좋고 또 안 좋은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내린다 하더라도 중심선이요 요 요 요 요 핑크색 선이요 요 핑크색 선 요 중심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자 요거 보시면요 요게 삼성전자 수급표거든요 자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요겁니다 요렇게 2월달 들어와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매도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어제하고 오늘 약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시면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이 어제 83만 주 오늘 45만 주 많이는 아니에요 많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200만 주 이상이 됐을 때에 요거를 아 제법 많이 들어왔다 요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항상 200만 주 이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80만 주 40만 주 들어오면서 예 요렇게 들어오면서 뭔가를 지켜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주가가 외국인이 요렇게 100만 주 200만 주씩 매도세가 나왔을 때 그죠 요렇게 매도세가 나왔을 때는 주가도 내렸어요 그죠 요렇게 때는 주가도 내렸는데 내리다가 더 이상 내리면 안 돼 하는 지점에 와서는 예 요렇게 양봉을 갖다가 요런 식으로 이제 버텨낸다 이거예요 이렇게 버텨내는데 이 중심선 그죠 요 중심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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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외국인들도 야 이 선 만큼은 꼭 지지를 해야 돼 라고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관리를 떨어지다가도 어느 정도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사가지고 방어를 하면은 계속해서 요 중심선은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 이겁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요 핑크색 선 중심선이요 요 선이요 자 이 선이 계속해서 어쨌든 종가상 살짝 어제 살짝 내렸지만은 종가는 요 중심선 위에서 끝났죠 자 그리고 오늘도 중심선 위에서 끝납니다 자 어쨌든 주가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니까 은봉이 많긴 많지만 은봉이 많긴 많지만 그래도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자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는 매우 외국인들의 관리를 받고 있다 자 요렇게 보실 수 있겠다 요겁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움직인 폭이요 삼성전자가 거의 없어요 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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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7만 3천원 전후로 해서 7만 4천원 전후까지가 자 뭐예요 요 안에서 움직임입니다 지금 천원이에요 천원 네 천원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거의 1%가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그죠 네 뿌라 마이너스 1%가 될까 말까 해요 천원이니까 자 그만큼 움직임의 진폭이 작아요 요렇게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상방으로 딱 뚫게 되면은 자 요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7만 5천원을 넘어서 있다 이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있을 때 안 올라가고 있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요 지금 뚝 떨어졌어요 네 왜 떨어졌어요 지금 저 PBR 저 PBR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기업 밸류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자 기업 밸류 요걸 갖다가 어떻게 됐어요 발표를 했죠 요 발표가 되면 뭐가 됩니까 기대감이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그죠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는 요런 식으로 싹 하고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를 보면요 자 보세요 오늘 지수가 차트를 보면은 자 요 위에 있는게 요게 요게 뭐에요 요게 코스피에요 그러면 코스피 차트는 삼성전자의 영향을 갖다가 무지하게 잘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늘 올랐어요 어제보다 올랐는데 요렇게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약 1%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로 많이 하락했어요 오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삼성전자 우선주는 예 지수만큼 지금 딱 요렇게 주가가 하락을 나타냈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는 안 올라가고 빌빌거리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이 지수가 떨어지는 날 삼성전자 우선주가 떨어지니까 우선주가 떨어지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지금 볼 수 있겠어요 이거 팔아서 삼성전자로 예 전자로 간다 이겁니다 삼성전자로 자 그래서 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서로 삼성전자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반대로 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가면은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그죠 또는 안 올라가고 행보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이제 예 우선주가 지금 내려간다 서로 반대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려면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여기서 조정이 여기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지난번에도 자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봐야 돼요 초록색 선 요게 뭐예요 요게 61선이죠 그죠 어때요 61선을 딱 찍고 쌍바닥을 만드니까 1바닥 2바닥 쌍바닥을 만드니까 주가가 딱 하고 아주 멋진 반등이 나왔죠 자 이번 판에도 이번 판에도 자 똑같이 지금 요렇게 내리고 있어요 자 내려오면서 지난번하고 같이 요 초록색 선 요게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61선이죠 61선이 딱 있어요 61선까지 주가가 딱 내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지난번처럼 또 한번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자 1차적으로는 요게 61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때는 왜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왔냐 61선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중심선이요 중심선이 요게 딱 가죠 중심선하고 요게 바로 뭐예요 중심선하고 일치가 됐다 예 자 요게 일치가 되면서 아주 반등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61선이 있어요 여기가 1차예요 지난번에는 중심선하고 61선하고 다 같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61선 따로 있고 이게 61선이에요 초록색 선이 요 밑에 요게 뭐예요 요게 중심선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심선하고 이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와요 61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요 중심선까지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우선주는 61선이 첫 번째 반등 타이밍이 되고 두 번째 반등 타이밍은 여기에 중심선이 또 하나의 반등 타이밍이 된다 요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정받는 동안 삼성전자가 반등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